이 포인트 우진아, 이거 어때? 이 위치에 저기 걸어서 나무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그냥 평상처럼 여기다 해놓는 게 어떨까 싶은 거예요 이 위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무 걸쳐놓으면 안전을 하는데 그게 용만이가 집을 짓는데 어떤 그림으로 집을 짓는지 지금 모르겠어서 설명서가 뭐예요? 총 머릿속에만 있어 명맹히 하자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쪽에 걸어서 제가 산출을 갖고 왔잖아요 그걸로 엮을 테니까 이렇게 딱 엮고 엮고 이 나무를 저기 저쪽에다가 여기 손님한테 여기 나무 하나만 베자고 그래 토끼같은데 두 개요? 여기도 이게 비공이 까시고 나무를 절대 주지 말려니까 내가 안전을 위해서 열어보니까 나무를 절대 주지 말려니까 내가 안전을 위해서 열어보니까 열어보니까 위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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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 또 하나 주세요 괜찮아? 왜 그래? 왜 왜 왜 어? 비었어? 왜 비었어? 칼 이렇게 빼다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빼다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안 비었어? 이리 와봐 야야 너 선생님 빨리 가 빨리 가 칼 칼? 많이 뱉어? 어디서 뱉어? 어느 칼에? 뱉어 닦아봐 니가 닦아봐 네 닦아봐 일단 닦아봐 이렇게 뱉어 이렇게 뱉어 많이 뱉어? 이렇게? 네 장갑을 떴는데 장갑이 필요했어 장갑을 끼고 있어서 망정이지 장갑을 끼고 있어서 망정이지 깊이들 뱉어 장갑이 필요한 verg 잠깐잠깐만 뭐? 이게 무슨 지략이 나오지? 아 이런거에요? 다 그나무 종잰데? 이게 뭐야? 무슨 지략이 나오는거니? 뭔지 모르겠네 괜찮은건가? 뒤에 지랭 나오는걸? 여기! 여기 현지! 불러봐봐 어? 어? 돈 터치래요 뭐야? 독일의 도! 야 돈 터치해 나와봐 도! 독 발랐어 예예예 아 나도 간지럽게 이거 이거 먹는가? 간지럽게 일단 나와 와 장난이 아니다 병만족이 잊고 있었던 사실 하나 마야 생존 캠프에서 봤듯 야자수잎으로 집을 짓던 마야인들 하지만 교육과정을 무심히 지나친 병만족은 결국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가면서 그걸 이제 중간중간에 알려줬잖아요 뭐가 위험하고 뭐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나무 원주민들이 다 내가 스승인 거예요 자연은 비겁하게 갑자기 그러지 않아요 계속 암시를 줘 계속 계속 신원을 줍니다 그걸 무시하고 우리가 방관하고 있으면 적대적으로 변했을 때는 이미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상태 정글이 주는 또 다른 깨우침을 얻은 병만족 정글은 결코 이유 없이 괴롭히지 않는다 이제 정신을 추스르고 다시 한번 일어날 때입니다 형 우리 자리를 어디로 하라고?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몇몇만 움직이고 몇몇은 그냥 불씨가 좀 있으면 냄새 때문에 벌레가 뜯어버린다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도망갈게요 여기 피워